이번 시간에는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의 문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나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렬에 대한 것인데요. CSS에서는 4가지 형태의 정렬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eft, Right, Center, Justify 이렇게 4가지인데요. Left는 왼쪽 정렬, Right는 오른쪽, Center는 가운데 정렬이고요. Justify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양쪽 정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시면 금막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제를 보시죠.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단락이 서로 다른 정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엘리먼트, 이 위부분은 이 단락은 Left 방식의 정렬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 텍스트들이 정렬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은 Right 방식의 정렬이고요.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그 다음 것은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적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것이 Justify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Justify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레이아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레이아웃에 이 텍스트가 가지런히 나열될 수 있도록 양쪽으로 정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정렬 방식은 이 텍스트가 꽉 차있다고 하더라도 이 끝에 부분이 들쭉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제가 Justify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텍스트인데 하나 더 카피해서 여기다가 어떤 값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Left 정렬이 기본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제가 렌더링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에 있는 것은 Left 정렬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Justify, 양쪽 정렬인데요. Left 정렬은 왼쪽은 가지런하지만 오른쪽에 끝나는 부분이 이 안에 있는 문자들 간의 간격들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뒷쭉날쭉합니다. 그런데 Justify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이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Justify를 선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Left 방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Left 방식은 이 끝나는 부분이 예쁘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Justify는 양쪽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